안녕하세요. 오늘은 뜨개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계산법 들고 왔습니다. 간단하다고 표현해서 약간 죄송하긴 한데 저는 처음에 간단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해하고 설명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봤고 근데 또 막상 한 번 딱 이해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는 계산법이어서 요즘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계산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도안을 뜨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물론 창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도안을 뜰 때 게이지 차이 혹은 체격적 차이로 인해서 약간씩 수치들을 조정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조정해야 할 때 이 계산법을 알고 계시면 좀 더 손쉽게 그리고 어색하지 않게 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계산법이 사용되는 구간들이 주로 어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면 소매 파트가 있겠죠. 보통 소매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일정한 이 높이에 해당되는 단수 동안 마찬가지로 없다가 생기거나 혹은 있다가 없어지는 이만큼의 코를 예쁘고 균등하게 퍼뜨려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여기에서의 고정되어 있는 값은 유한한 혹은 정해진 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작과 끝이 꼭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원통을 뜨게 되는 경우 이렇게 마커로 시작점을 표시해두지 않으면 사실 하염없이 돌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과 달리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혹은 평면으로 되어 있는 왕복뜨기의 경우 단수 혹은 코수가 이렇게 유한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늘리거나 줄이는 코수가 한 코 소매 같은 경우 지금 이 위에 있는 곡선 파트를 소매산이라고 하고요. 소매산이 아닌 이 아래 소매 아래 옆선의 늘림 혹은 줄임을 사선 구간이라고 봤을 때 이 사선 직선 구간에서 코를 두 코 세 코씩 늘리는 경우에는 이 계산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한 코씩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이 계산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숫자를 넣으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친숙하게 적은 숫자로 접근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소매가 총 10단짜리이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3코만큼을 늘려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 늘림식 혹은 줄임식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개념이 바로 간격수라는 개념입니다. 간격수가 뭐냐. 간격수는 이렇게 원통으로 경계점 없이 뜰 수 있는 작업하는 편물이 아닌 유한하고 정해진 구간에서 일정하게 나누고 싶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0단 동안 3코를 늘리거나 줄이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때 내가 3코를 늘리거나 줄이고 싶으니까 3개로 쪼개야지 라고 접근하면 굉장히 일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코를 늘리고 여기서 1코를 늘렸다면 보통 이제 여기서 늘리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늘리자마자 소매산 곡선으로 다시 줄임이 들어가게 돼요. 늘리자마자 줄이면 그 늘림이 표현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3개를 늘리거나 줄이고 싶을 땐 내구간으로 쪼개서 이 사이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 코를 늘리거나 줄여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때 들어가는 개념이 간격수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원하는 늘림 혹은 줄임에 들어가는 코수의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1을 더해주는 이 플러스 1의 개념이 바로 간격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나누셈 해볼게요. 10단을 늘리고 싶은 코가 3코죠. 그럼 3코에다가 1코 3코에다가 하나의 간격수를 더해서 4로 나누어 줄게요. 4로 나누어주면 2가 들어갈 거고요. 4, 2는 8 나머지가 2가 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10단 동안 간격수 1을 더해서 4구간으로 나누었더니 2단씩을 배분해 줄 수가 있고 그럼 정확하게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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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은 꼭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도 가지 못한 2단이 남아있게 됩니다. 2단은 아무데도 못 가고 있어요. 이 2단을 내가 임의로 한 군데씩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때 뭉터기로 2단을 다 넣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가 작으니까 이 2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나머지가 10의 단위로까지 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걔를 1개씩 펴발라줘야지 갑자기 그 뭉터기 숫자를 다 넣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에다가도 하나 추가해주고 여기에다가도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총 10단 만큼은 소요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쉬운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없을 거잖아요. 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나머지를 얘를 재수라고 하는데 나누고자 하는 숫자에서 빼주세요. 그럼 2가 남고요. 그리고 몫에다가 1을 더해주는데 얘는 그냥 고정값이에요. 여기 2, 3, 4 아무것도 더할 수 없고 1만 더할 수 있어요. 했더니 3이 나옵니다. 얘네들을 짝꿍을 지어줄 건데 몫과 재수에서 나머지를 뺀 숫자가 서로 짝꿍이에요. 그리고 몫에다가 고정값 1을 더해준 숫자와 나머지가 서로 짝꿍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약속된 계산식으로 표현을 하면 모모 다시 모모 다시 모모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 앞에, 이 앞에 나오는 숫자는 이 위에 위치하는 2와 3이 될 거예요. 2 하나 적어주고 그 위에 3 적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는 그 각각의 짝꿍인 숫자들을 적어줄 거고요. 제가 아까 늘리거나 줄이는 코수는 한 코로 반드시 고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에 1, 1, 2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호를 일본 서적 도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단, 코, 회 라고 익숙해져 있는 이 계산식 두 단마다 한 코씩 두 번 늘리고 세 단마다 한 코씩 두 번 늘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계산식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얻어지게 되는 거고 얘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항상 산수는 검산을 해봐야 되죠. 검산을 해볼게요. 두 단 동안 한 코 늘어나는 거 두 번 하면 몇 코가 늘어나죠? 두 코가 늘어나요. 세 단마다 한 코 늘리는 거 두 번 하면 몇 코 늘어나요? 똑같이 두 코가 늘어나요. 근데 그럼 이거의 합은 몇 코일까요? 총 네 코가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원한 건 세 코인데 여기서 다시 간격수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간격수는 원하는 늘림이나 숫자를 구간으로 쪼갰을 때 한 구간 더 해주기 위해서 생겨난 개념의 플러스 1이었잖아요. 여기서 둘 중에 하나에서 아무거나 마이너스 1을 해줄게요. 어떤 거여도 상관없어요. 3-1-1이 돼도 되고 2-1-1이 돼도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없애려고 하는 숫자에서 줄인 만큼의 평단이 생겨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검산해 볼게요. 두 단 동안 한 코 늘어나는 거 한 번만 하면 한 코 늘어나죠. 세 단 동안 한 코 늘어나는 거 두 번 하면 다시 두 코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것의 합은 총 3코가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같아요. 자, 코만 검산하면 안 되겠죠? 단도 검산해야겠죠? 두 단이 한 번이면 두 단이죠? 세 단이 두 번이면 여섯 단이죠? 그리고 위에 두 단의 평단이 존재해요. 그럼 다시 두 단. 이 모든 걸 합치면 열 단. 그럼 우린 열 단 동안 세 코 늘리는 늘림식의 계산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럼 우리 이번에 조금 더 큰 숫자로 도전해 볼게요. 예를 들어 세로 구간에 총 124단이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늘어나는 코 수가 임의대로 아무 숫자나 해볼게요. 총 15코를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계산식 124단에서 늘리고자 하는 숫자 더하기 1 간격수 16으로 나눠볼게요. 124에서 16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 7 넣으면 될까요? 그러면 42에다가 7에다 4 더하면 112. 그럼 얘를 16개로 쪼갰는데 16개로 쪼개면 7단씩은 반드시 나눠줄 수가 있는데 다 나눠주고 났더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12단이 남아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또 일일이 다 우리가 원시적으로 손으로 막 쪼개서 그려보고 배치해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에다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이 나머지를 재수해서 빼줘서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고정된 1이라는 숫자 더해서 8로 만들어주고 7과 4가 작고 8과 2가 작고 이거 우리가 익숙한 계산식으로 써볼게요. 앞에 가운데 마지막 이렇게 3개가 들어있는데 늘리거나 줄이고자 하는 숫자는 1로 고정값이었고요. 앞에다가는 위에 있는 숫자 7, 8 써주시고 뒤에다가는 각각의 짝꿍 7의 짝꿍인 4, 8의 짝꿍인 12 써줄게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 7단마다 1코씩 늘리는 거 4번 8단마다 1코씩 늘리는 거 12번인데 우리 아까 더했던 간격수 1을 지금 빼줘야 되잖아요. 아까는 밑에서 빼줬으니까 이번에 위에서 빼줘 볼까 봐요. 위에서 빼줬을 때 12가 11이 되고 그 앞에 있던 단수만큼 우리는 평단을 떠줘야 하니까 8단평이 되는 거예요. 자, 검사해볼게요. 7단 동안 4번 반복되면 28단 8단이 11번 반복되면 88단 그리고 위에 평단이 8단 있어요. 이거 다 더해주면 얼마예요? 116에다가 8 더하니까 124단 맞죠? 그리고 1코가 4번 또 1코가 11번 해서 15코도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124단 동안 15코를 늘리는 계산식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도안이면 도안이면 그냥 이만큼 줄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층 더 발전돼서 보통 이렇게 뜨는 옷은 왕복뜨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앞이 홀수면 한 번은 겉에서 늘려주고 한 번은 안에서 늘려주게 돼요. 근데 보통의 뜨기는 그렇지 않죠? 대부분 다 겉에서만 늘려줍니다. 겉에서만 늘려주려면 이 앞이 짝수가 돼야 돼요. 얘를 어떻게 짝수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가까운 짝수를 위아래에 써주세요. 그리고 이 4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4는 사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2로 나누거든요. 2로 나누면 2와 2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모든 합이 4만 되면 상관없어요. 1, 3이 되고 3, 1이 돼도 되고 0, 4가 돼도 되고 4, 0이 돼도 사실 상관없지만 그냥 편의상 딱 절반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얘네를 다시 한 번 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6담마다 한 코씩 늘리는 거를 나눴으니까 얘하고 얘 2개가 되는 거고 이제는 8단짜리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잖아요. 이 11과 2를 더해서 13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8단평을 해주시면 다 겉에서만 늘리는 앞이 짝수인 계산식이 됩니다. 이것도 한 번 검산해 볼까요? 6단을 2번 반복하면 12단 8단을 13번 반복하면 104단 그럼 얘 이미 116단이죠? 거기에다가 8단평 더해주면 124단으로 맞아요. 그리고 2코 늘어나고 13코 늘어나니까 이거 합쳐도 15코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매 늘림이 혹은 소매 줄임이 원통으로 되어서 나는 홀수 짝수 상관없이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위에 있는 식 쓰셔도 무방하고요. 만약에 원통이든 평탄이든 상관없이 나는 매 겉이라는 곳에서 혹은 앞이 짝수 간격이 되게끔 늘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 아래로 한 번 더 변형해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설명이 얼마나 이해가 쉽게 표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계속 계속 숫자를 바꿔보면서 검산을 해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이거는 진짜 반복밖에는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해 보시고 다음번에는 한 번에 확 코를 줄이거나 늘리는 코에서의 늘림과 줄임을 한번 볼게요. 지금은 단에서 늘림과 줄임이었잖아요. 코에서의 늘림과 줄임도 한 번에 손목 부분에서 퍼프를 준다거나 몸판과 고무단 아랫단 사이에서 확 늘림이나 줄임이 있을 때 유용하니까 코 부분은 또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더 혼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저도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또 설명 답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